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생교회 강복렬 목사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관한 많은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는 로마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로마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교회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고 이들을 위해 멀리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들로부터 격려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로부터 겸손하게 섬김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먼저 로마교회 안에서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교회 밖에서도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합니다. 바울은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로마교회의 교인들을 물론 대도시 로마의 시민 중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는 어떤 의미에서 로마인들에게 빚을 줬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강력한 구원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로 인정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 때문에 바울은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우리에게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하셨으니 믿는 자는 누구나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에 위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려고 열망하기보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과 마음, 인생의 목표, 세상사에 대한 지각, 인간관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영구히 보장해 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복음의 능력에 이르는 통로이며 연결점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왔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왔고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 삶을 새롭게 하도록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란 그분의 의로운 성품, 선하시고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의인입니다.